초파 망토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계 평화를 지키는 영웅의 이름은 바로 초파 맵맵맵맵맵맵맵맵 이자가 악의 화신 우소다 바다 악당 조직인 우소다 바다를 이끌며 세계 정복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과학자다 바람둥이 괴수 상디롭스 자신이 바람둥이 난 걸 부정하지만 머릿속은 여자 생각으로 가득하다 주먹밥 괴물인간 조로길로 주먹밥을 좋아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여기는 한적한데 위치한 초파 맨의 비밀기지 가련한 조수인 나미피아 나미피아는 초파 맨의 모든 임무를 철저히 관리한다 정의의 사도 초파 맨 그가 바로 세계 평화를 지키는 영웅이다